이거 옵니다. 헬렌 앤 헤일리 헤브 펀. 뭔 소리예요? 잘 들어. 여기에 밑줄 꺾는 것들 무슨 소리 낸지 물어볼거야. 헬렌 앤 헤일리 헤븐 헬렌 앤 헤일리 헤븐 헬렌 앤 헤일리 헤븐 그래서 이는 이는 그래서 합쳐서 헬렌 입니까 헬런 입니까 헬런 이라고 들리는데요 선생님은 헬렌 앤 헤일리 헬런 앤 오케이 그 다음에 에이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헤이 이와이는 그러면 이건 뭐야 키 그 다음 유는 어? 어? 폰이야 폰 이거 폰 아니야 폰 폰 유, 우, 어 중에 어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계속해서 빨리 읽으세요 시간 없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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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맞든 틀리든 읽으라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웅얼웅얼 꺼리는 거야 그럴 거 같으면 공, 영어 공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 맞든 틀리든 읽으라 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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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 연습했어? 오늘 했어? 하... 이따 전화로 하잖아 안 되겠다 어? 이따 전화로 할 거니까 연습해놔 성모 아니 뭐 저는 연습도 안하고 오니 아니 뭐 저는 연습도 안 하고 오니?